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은 논평을 내고 지난 14일 진행한 인천시와 8개 구의 탈석탄 금고선언식의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선언식에 참여한 기관은 금고선정평가지표에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석탄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은 인천시와 군구의 주거래은행 3곳이 최근 5년간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5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즉각 석탄산업을 투자를 중단하고 인천시는 탈석탄 지정선언에 이어 203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